웨이킹이 마트 와우 13 타겟을 선택했습니다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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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경신문에 제가 좀 책 선전을 좀 하자면 7개의 어린아이자 똘망입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조금 채널한 작가님하고 조금은 다르게 2일반에 여전 선정하는 시장도 생길 것 같고요 아마 빠른 20년? 늦으면 20년? 그 정도 안에 지금 영화 본 것 같은 로그캅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을 그냥 넉넉히 받아들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토론하고 대비하고 그리고 어떻게 나아갈지 서로 아이디어를 모으고 오늘이 그런 장 중에 하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 주변에서 이것이 사람이 될 수는 있지는 않을까 설마에게는 좀 어째 보이나요? 유감기관님은 어떤 목적을 발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수단으로 쓰는 것이 예를 들어 뭐 하드레어랑 복제랑 섞어가지고 유감기관님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까? 로봇이 들어감으로 해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사고를 조금 더 확장해내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모든 국내에서 로봇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을 보면 로봇이 이제 아 도약을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태 고맙습니다 두 번째